안녕하세요.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.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든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많이 보게 되죠.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잘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어떤 단어일까요? 네, 바로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 차이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을 맡아서 분양 등을 대행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하고요.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회사를 시공사라고 합니다. 이 시행사와 시공사에 걸친 세문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많은 세문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외상매출금 장기 미회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파트 분양 현장이 있었는데요. 워낙 큰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A 시행사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공동시행을 하게 됐습니다. C 시행사하고 A 시행사하고 C 시행사하고 공동으로 분양 대행 등을 하게 됐는데요. C, B 시공사는 공사를 하게 됐고요. 자, 원만하게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이 돼서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어요. 자, 그러면 B 시공사는 이제 A 시행사와 C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완납을 다 받아야 되죠. 당연히. 그런데 B 시공사가 C 시행사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다 받았는데 웬일인지 A 시행사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B 시공사의 결산장부상에는 외상매출금이, 거액의 외상매출금이 남아있겠죠.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 색안경을 끼고 B 시공사의 결산장부를 주시를 하게 됐던 거고요. 그 결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세무조사 결과 A 시행사와 B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임이 밝혀졌어요. 자, 특수관계자는 계열사라든가 임직원이라든가 주주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특수관계자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? 네,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특수관계자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대금을 미회수한다.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자, B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미회수하고 있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보겠다.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. B 시공사가 A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다시 A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본다.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. 엄청난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? B 시공사는 엄청난 법입세 폭탄을 맞게 됐고요. 또 B 시공사의 대표는 그 인정이자만큼 상여금을 받아간 것으로 간주가 돼서 엄청난 종합소득세 폭탄까지 맞게 됐습니다. 특수관계자 간의 공사대금을 장기간에 미회수하는 행위는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.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특수관계자 간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하는 사례가 없으셔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.